제가 오늘 시킨 음식은요 산낙지 두 다리 회소가 먼게 이렇게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너무 맛있어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?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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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다리 에이 으 아 으 으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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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고추 개매워 어떡해 고추 너무 매워 고추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 이거 나 컵라면 한 개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나 컵라면 한 개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아까 내가 낙지 여기 참기름 부어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넣고 물에 부었거든 근데 너무 맛있어 참깨라면 맛나? 맛있는데? 괜찮은 거 같고 그냥 먹으러 가고 안 먹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을 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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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맛있네요? 아는데? 아 뜨겁다 아 좋다 커피 한잔의 여유 좋네요 이 따뜻함 한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? 아 좋다 아 시원하다